가장 이제 내년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띠가 있는데 크게 뭔가 조력을 해주는 형태로 가만히 있으면 막 떡이 떡볶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2024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2024년 갑진년에 제대로 좀 대박이 터질 띠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계면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일사들이 많았겠지만 개인적인 운기가 이제 시국적인 경기를 못 따라가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운의 정세도 크게 바뀌는 형태고 전체적인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많은 운기이기 때문에 춘추상국시대라고 하죠. 많은 이제 움직임이 있는 타이밍일 때 또 기회도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좋은 분들의 뛰어난 상승세가 눈에 띄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타이밍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좋은 운기를 내가 어떤 운기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상중하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띠를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테면요. 81년생이죠. 44살이 되는 신유생 닥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신유생 닥디 여러분들은 내년에 꾸준함과 성실함으로써 연초부터 연말까지 안정적인 금전의 수익, 관리, 재테크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솔직히 이제 사주학 운명학에서는 우리가 갭이 큰 운기를 그렇게 좁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야 갑자기 대방이 나고 갑자기 크게 승진을 하고 그런 일들을 크게 받아들이지만 사주학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고 꾸준하게 오래가는 이 운기를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신유생 닥디 여러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은 해다. 조급함 없이 안정적인 페이스만 잘 유지하게 된다면 올해 뭐 그렇게 크게 좋은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연말 가보니까 오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꾸준히 다 이뤄놓은 형태, 초과적으로도 이렇게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런 안정적인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병호생과 정사생입니다. 병호생 같은 경우에 66년생이고 내년에 9세에 들어가는 59살이고요. 정사생 같은 분들은 77년생이죠. 49, 48살이 되는 형국인데 먼저 병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당선, 합격, 누군가가 나한테 크게 뭔가 조력을 해주는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던 일에 있어가지고 뭔가 자본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거나 인력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거나 꾸준히 하던 일에 대해서 뭔가 추진을 굉장히 크게 얻는 형태다. 그게 눈에 탁 띄듯이 뭐 이렇게 화산의 폭발이 팍 일어나듯이 물이 끓고 있다가 팍 터지는 그런 형국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언급드리는 띠 중에 가장 뭔가 이렇게 폭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이렇게 로또운이라든지 입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하신다면은 굉장히 큰 덕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좀 잔잔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들을 이렇게 뭔가 어시스트를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부인데 우리 남편, 자식들 일이 잘 돼가지고 남편이 뭐 외제차를 한 대 선물해준다든지 아드님들이 뭐 집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막 떡이, 떡볶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아무래도 덕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내년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두 띠가 있는데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90년생이시죠. 이제 35살이 되시는데 야 이게 부기명아가 따른다. 앞에는 뭐 재물적인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고 명예적인 부분도 따로 말씀드렸는데 경호생 분들은 큰 이제 명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물도 따르는 형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명예적인 부분이 크죠?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덕망과 많은 아랫사람들과 만인이 나를 이제 우러러보는 그런 이제 덕망을 등에 쥐고 많은 재물도 따르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야 이거는 뭐 진짜 하나의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죠? 뭔가 큰 나라를 건국할 수도 있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때에 있을 만큼 이제 덕망을 잊지 않아야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크게 크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경호생 분들이 내년에 정말 좋은 운기를 가지는 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 갑진년에 57년생이죠. 68살이 되는 우리 정유생 닭띠 분들입니다. 좀 연세가 있으셔서 뭐 이제 뭐 살맞고 살았는데 운때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하겠지만 우리 정유생 여러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 대세의 흐름을 내가 탈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던 일에 대해서 뭐 누군가의 크게 조력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받아가지고 뭐 주변에 큰 회장님 곁에 있어가지고 뭐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생각지도 않았듯이 뭔가 이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덕망을 얻는다던가 뭔가 큰 흐름에 있어가지고 대세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얹어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노력 대비 덕망이 많이 따르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년에 조금 고생하신다 하더라도 괜찮겠죠. 근데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고군분투를 하는 형태이긴 한데 한 5월달 정도만 지나게 된다면 그거에 따르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활발하게 사회활동적인 부분들을 추진하시면 큰 덕망이 있는 해가 되겠다. 하늘 도료에게 보장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갑진년 24년에 대박날 5가지의 띠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지금 오늘 언급을 드렸지 않더라도 다른 띠도 좋거든요. 근데 특히나 체감적인 부분에서 잘 되는 띠만 5띠 추려봤으니까 포함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띠별 운세랑 나의 개인적인 사진은 조금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프라인으로 상담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5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대박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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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